일단 롱아이형과 유틸리티를 잘 치려면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또한 헤드 무게를 잘 느껴야 돼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급해지는 거예요 예 되게 여기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시작할 때 되게 급해지게 돼요 왜냐면은 채도 길고 막 내가 이걸 또 멀리 쳐야 되니까 막 멀리 쳐야 된다는 생각에 세게 쳐야 된다는 생각에 스윙이 엄청 급해지고 막 힘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를 찾는 거예요 여유가 중요한데 그게 어디서 여유를 잡아야 되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이제 내려오는 이 전환 구간 각스에 여유를 잡아야 돼요? 그렇죠 이걸 이제 골프에선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지션 구간에서 우리가 여유를 찾아야 이 롱클럽을 잘 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전에 나가서 치잖아요 그러면 막 울퉁불퉁한 데서 막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채 로프트라고 하는데 이 면이 너무 세워져 있으니까 다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스윙도 빨라지고 막 머리도 들고 막 공 띄우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습 항방이면은 충분히 롱클럽 잘 칠 수 있어요 트랜지션 이 전환 구간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은 문제점들을 먼저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가서 여기서 자꾸 띄우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자꾸 여기서 이렇게 확 힘을 확 쓰게 돼 아니면은 자꾸 몸을 휙 돌려 이렇게 왜?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스윙의 시작을 자꾸 이 롱클럽 칠 때는 어디를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냐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왼쪽 하체가 먼저 시작한다 그게 항상 무조건 1번이 그게 무조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탑에서도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찾을 때 즉 우리 트랜지션 구간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구간이 여유로워지려면 항상 내 왼발을 잘 디뎌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백스윙 올려서 왼발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딛고 스윙 다시 이렇게 이 동작을 이제 힐업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힐업? 네 힐업 동작 마치 야구선수가 야구 스윙 하듯이 이렇게 디뎌주고 그 다음 스윙 디뎌주고 그 다음 스윙 근데 이게 보기엔 되게 쉬워봐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동시에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올라갈 때 쯤에 밟아놓고 다운스윙이 시작할 때는 이미 체중은 왼발에 있어야 돼요 그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다시 백스윙은 시작할 때 띄워줬다가 체중은 오른발이 있겠죠 그 다음 백스윙이 딱 갈 때쯤 탁 밟아주고 그 다음 스윙 시작 이렇게 이 긴 클럽을 칠 때는 내 볼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이미 왼쪽에 치러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이 시작되니까 왼쪽에 있는 볼 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때부터 스윙도 급해지지 않고 훨씬 여유로워지니까 롱클럽을 잡아도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택이 일단 좋아지게 돼요 공의 정타에 잘 맞게 되니까 당연히 긴 클럽은 정타만 잘 맞아도 거리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이미 다 밟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빵 치는 거예요 그럼 내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있는 구간은 이 구간까지밖에 오른쪽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쯤에 왼쪽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때 탑 보면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빵 임팩트 그래야 롱클럽을 잘 칠 수 있어요 이거 자꾸 팔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만들어내려고 절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지 내가 자연스러운 동작을 따라 하려고 해서 절대 안 돼요 그럼 그 효과를 절대 못 봐요 이 효과를 보려면 일단은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디뎌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하프 위치에서 이렇게 디뎌 주면서 이렇게 하고 스윙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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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